네 보도국입니다 화성의 제부도나 시흥의 오이도는 가족 단위로 쉽게 떠나는 관광지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골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전동카나 드럼통을 잘라 만든 일명 깡통열차가 운행 중인데요 문제는 이 전동카나 깡통열차가 모두 도로 위에서 운행할 수 없는 불법 차량이며 허가도 나지 않는 불법 영업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들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보도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위험한 것들이 운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시청이나 경찰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등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화성 시랜드 사건의 교훈을 잊은 채 안전불감증에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 오늘 저녁 7시 채널 1번 BTV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의 평택 농악보조내에서 1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에 걸쳐 문제 해결을 통보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어영무영 시간을 끌어오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시와 시의회 농악보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 BTV 뉴스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 시민단체